홍샘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추석에 고향 가는 길 용해원 늘 그립고 늘 보고픈 고향 둥근 달덩이 하늘에 두둥실 떠오르는 추석이 다가오면 발길이 가기도 전에 마음은 벌써 고향에 가 있습니다. 어린 날 꿈이 가득한 곳 언제나 사랑을 주려고만 하시는 부모님 한둥지 사랑으로 함께하는 형제 자매 학교마당, 마을로기, 골목길, 냇물가, 동산 어디든 함께 뛰놀던 친구들이 모두 다 보고 싶습니다. 점점 나이 들어가시며 추름살이 많아지신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시기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추석 명절 고향길엔 부모님께 드리고픈 마음의 선물이 있습니다. 추석 명절 고향 가는 길엔 우리 가족, 우리 친척, 우리 민족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원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추석 명절 고향 가는 길엔 추석에 뜨는 달만큼이나 환한 가족들의 행복이 가득해져 옵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마음으로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자막만 나가고 낭독은 여러분이 직접 자막만 나가고 Gospel 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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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무료입니다.